뿡뿡 태희야 오늘은 콩순이 키즈카페에 왔어요 빠밤 태희의 해피하우스 구독해주세요 빵빵 오늘은 쪼꼬미언니가 태희를 위해서 콩순이 카페를 예약했어요 그나저나 태희가 지금 올 때가 됐는데 아직 안 오셨어요 태희 오면 엄청 좋아할텐데 그쵸? 태희가 언제 오지 엄청 좋아할텐데 태희야 콩순이 옷을 입고 온거야? 콩순이를 제가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니 역시 똑같아요 우와 딱 맞춰 입고 있네 그럼 우리 한번 들어가볼까? 네 가봐봐요 나 발레 입을까? 발레 나 일단 너무 쉬워 도와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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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여기는 도와줘요 한 해 잠 안 dri 게. 나 하니까 꺼낼! 물 Bryant 빠질까? 거기 귀엽게 엄마. 어우 저기 봉방 있다. 내가 좋아, 봉방. 수학 분 homeowners on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응 이렇게 잡으러 가자 언니 다 해냈어 언니야 나 언니 잡으러 가자 에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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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언니 언니 언니. 언니 언니 갈 곳 있어. 언니 여기 있어. 여기 이렇게. 엉덩이 너무 아프다. 엉덩이 너무 아파. 오케이. 오케이. 언니 요리하는 거 진짜 좋아. 나도 이렇게 많이 먹어. 이거 탄 거 아닌가요? 아니에요. 아 이거 탄 거 같아요. 이게 이게 고기가 안 좋습니다. 여러분. 숯이에요. 숯. 아 내가 싶어. 진짜 막 손으로 오기세요. 먹어요. 아 다 먹었어요. 맛있어요. 다른 데로 가봅시다. 여기 말고 여기 아니야. 갑시다. 위로 같네요. 위로. 위로. 여기 우리가 아까 왔던 데입니다. 여기 아까 우리가 왔던 데입니다. 어 왔던 데구나. 좀 말랑말랑. 이거 스킷이에요. 스킷. 맛있는 냄새. 진짜 맛있는 냄새. 여기 하트 모양이 있어. 나 고구마. 나 고구마 발견. 나 어딨어. 나 고구마. 감자야 고구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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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옥수수랑. 나 옥수수. 나 옥수수. 나 옥수수. 이거 침쟁이. 이거 침쟁이. 아니 체이가 더 많이 담았잖아. 여기 침 들어가 있어요. 바나나 너무 많이 산 거 같은데. 차가운 걸로. 시키고. 조금만. 시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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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이렇게 이렇게 다시 쓰면 돼. 요렇게. 그래서 요리를 해야죠. 요리. 요리. 근데 하기가 좀 귀찮네요. 귀찮아. 아 귀찮아. 요리. 나 너무 열심히 하는데.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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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이제 차를 차키를 빼야 되겠지? 차키를 빼야 되겠지?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기 제 뼈 좀 봐주세요 선생님 네 쟤가 어디가 큰거죠? 뼈가 여기 여기가 커요 여기 옆으로 오세요 오 진짜 소리들러 오 진짜로? 어디가 아프죠 선생님? 가슴 쪽이 약간 폐렴이에요 폐렴이에요? 어떻게 할까요? 주사 맞아야 돼요? 네 여기로 오세요 주사실 때 주사기 주사 여기 팔이에요 여기 앉으셔야 해요 아 앉으셔야 돼요? 팔이에요 코 여기 약국 주세요 여기 약국 주세요 여기 한쪽은 여기 가리실 거야 네 이건요? 안 돼요 선생님 이거는요? 색? 이거는요? 나비 우산 우산 네 선생님 저 시력이 어떻게 되죠? 시력은 네 좋아요 너무 좋죠 안경 안 써도 돼요? 네 자동차 우산 나비 시력 검사 나왔어요 두 분이 너무 안 보여요 시력 안경을 절대 안 넣으면 됩니다 우와 그냥 미리 양말부터 걷어 양말부터 걷어 양말부터 내꺼야 너무 보여 몸풀기를 해야 돼 우리 아 고독 시-작 하하 오 이거 진짜 없어 나 잡아 세이 한 번 더 그래 근데 나 무서워 아니야 아니야 할 수 있어 화이팅 레디 아 우리 손 잡고 해보자 아 손 잡고 하자고? 안 될 거 같은데 시-작 어 아 쭉쭉 아 가봐 아 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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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총잡아 총잡아 총을 잡아봐 어 쭉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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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쭉 가봐 총 올려 총잡아 올려 올려 오케이! 언니야! 누가 빨리 정치나? 시작! 나도 쳤어! 빨리 누가 빨리 내려오나? 아 힘들어! 아 좀 잔다 근데! 볼터치 있어요! 언니가 진짜 좋아하는 게 볼터치인데 어? 이거 딸기! 핸들 까요? 아니? 너 그쪽만 바르면 그쪽만 빨개지는 거 아니야? 너무 예뻐요 고객님! 위에다가 한 번만... 야 채희야! 언니 봐봐! 잠깐만 이거! 오마이갓! 다시 요쪽 한쪽은 저거 다시 할게요! 네! 쑥쑥쑥쑥! 어? 나 또 따라해볼까? 같이 똑같아요! 나도 따라해야지! 티라노 사우루스 잎이 옆에가 여러가지 붙어있어요! 우와! 내 이름을 써놓는 거지? 오! 우유! 언니 맞제 장난이네! 우유! 됐다 완전 예뻐! 느낌이 완전 좋아! 느낌이 완전 좋아! 우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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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! 우유! 우유! 약간 슬라임 만지는 느낌이야! 슬라임! 약간 슬라임을 만드는 데 망친 느낌! 망친 느낌! 악! 어머니 162 우와! 느낌 되게 좋다 짠! 언니가 지금 하는 색깔이 너무 피 같아 지금 나 지적하는 거야? 어! 지적하는 거야 춰 춰 춰 춰! 춰 춰 춰! 춰 춰 춰! 모두 다 불렀어! 어 나 지금... 언니가 좀 좋아질까? 오! 안 돼! 오! 잠깐만 너무 예뻐! 귀여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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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잠깐 치게 해야 돼! 아냐! 하트 하트! 하트 하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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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렇게 문질러 줄 거야! 문질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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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신! 신! 오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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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잘 신겨져! 제가! 오늘 케이크 만드는 대결 할 거예요! 그 다음에 좀 생크림 짠 다음에 이 큰 숟가락으로 여기에 다 비켜요! 징후 더 대결! 싹! 뭔가 망신 것 같아! 아냐! 나 어찌부터 벗겨서 한 벗겨서 한 벗겨서 한 벗겨? 이런 고심이 많이... 어! 잠깐만! 나 지금 너무 미끄러워! 나 생크림 좋아하니까 이렇게! 듬뿍! 듬뿍! 언니 나 볼텀도 많아! 아니야! 나랑 바꿔? 아니? 예쁘다며! 네! 아! 이쁜데! 언니 언니 거 같이네! 언니 언니 거 같이네! 과일도 이렇게 크림을 발라주면? 과일도 이렇게 크림을 발라주면? 아! 선생님 오셨다! 선생님 누가 이겼는지 한 번 골라주세요! 저는! 저는! 1! 저 다음! 갔어요! 1-1! 이번 내가 이겼지롱! 그죠? 근데 이거 세운 게 지금 너무 완벽해 너무 잘했어요 이야! 키미언니께 성공! 키미언니 완성! 코미언니가 드디어 키즈카페 어땠어요? 재밌었어요 어떤 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? 손바닥 문감 아! 손바닥 문감? 언니가 캐릭터가 되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다음에 언니가 손으로 오자! volcano 오늘은 콩순이 키즈카페에 왔어요 여러분 업 됐나요? 재밌었어요! 재밌었어요! 완전 완лин 최고 최고!! 다음엔 딱딱! 재밌는 오나 감각 함께 돌아갈게요 안녕! 맞다! 구독, 좋아요, 알림, 땅빵 가요, 가요! 가라 가라!